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말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근에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뒀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주리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근에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뒀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령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근에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리 저희도 대답하여 가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에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근에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 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마태문 25장은 제가 여러분에게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말세 때 교회 안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설명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문 25장에 교회 안에는 등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이 있고 달란트를 땅에 묻은 자들이 있고 또 염소 같은 자들이 있다 즉 교회 안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있다 그럼 이 마태문 25장의 이 말씀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이냐 특히 오늘 말씀은 양과 염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늘 들었던 그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언약을 붙잡으면 다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그것이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가 있죠 사람들이 기도만 하면 되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언약 붙잡으면 다 돼? 라고 사람들 얘기를 하죠 우리가 언약 붙잡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사실을 모른다면 아마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언약 붙잡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는 그 사실에 대한 답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언약 붙잡을 때 눈에 보이지 않은 허감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붙잡고만 가만히 있으면 되냐 정말 붙잡는다면 그 허감은 무너지게 돼 있죠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언약을 못 붙잡고 자기들이 하지 않아도 어떤 면에서는 하지 말아야 될 그 일을 열심히 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언약 붙잡는 딱 그 한 가지만 못한다는 거죠 언약의 사람이다 여러분 이 말을 이해했다면 이건 사실 굉장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언약의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언약의 사람이라고 말이에요 하루하루를 지내면서 우리는 그 사실에 대해서 그 사실을 의지하고 그 사실을 붙잡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구나 그게 나라는 거예요 그걸 놓칠 때 우리는 언약을 놓쳤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 언약도 모를 뿐더러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꽉 차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본문 오늘 말씀 제목을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라고 지었습니다 창세로부터 예비된 그 나라에 여러분과 제가 들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 예비된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냐 우리가 애써 힘써 들어간 것이 아니라 에베소 1장 4절 보니까 창세 전부터 이미 다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영세 전에 이미 하나님은 다 준비하시고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언약인 겁니다 진정한 언약은 뭐냐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엇을 해서 도움을 준 것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계획하시고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보고 언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 그게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에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 바로 약속하십니다 다시 한 번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약속, 언약을 주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호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잡혀가지고요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그때의 출애옥기 3장 18절에 피의 제사, 피의 언약을 주십니다 포로로 잡혀가 반복되는 그 포로의 생활을 끊을 수 있는 답을 이스라엘 7장 1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처녀가 잉차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만웰이라 하리라 하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답임을 가려주십니다 속국에 처했을 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야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아이다 그게 언약인 겁니다 이 언약을 붙잡아야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은 사실상 우리가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데 우리가 노를 못한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칼빈이 이걸 너무 정확하게 얘기한 겁니다 불가학력적 은혜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주실 때 괜찮다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영어로 irresistible grace라고 그러죠 내가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게 된 것이다 언약입니다 그럼 내가 이 일을 내가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미뤄나가시는 거예요 구원에 관해서만큼은 절대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외 많은 그 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올바른 구원과 복음이 정확히 깨달아지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실수를 짓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구원이고 왜 우리가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하냐 오직 그리스도가 되지 않냐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마어마한 자유의지의 축복을 가지고 늘 하나님을 반대하는 늘 교회를 대적하고 복음을 대적하는 그 일에 쓰임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언약을 아는 것이 다다 그래서 왜 매번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아야 되냐 그것이 아니고는 우리 자신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 자신도 저도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못 이기는 때가 참 많을 겁니다 특히 부모들이 자녀 키우면서요 자녀를 보면서 자기를 못 이겨서 하는 행동 말들 참 많을 겁니다 여러분은 산업 현장에서 일하시면서 나를 못 이기는 행동 그렇죠? 박해낭에서 나를 못 이기는 행동 집에 가서 다 퍼붓죠 이렇게 이런 일도 수두룩 할 겁니다 수많은 학생들이 공부를 하다가 자기를 이기지 못해서 자살을 합니다 일을 하고 있다가 자기를 이기지 못해서 그만둡니다 그런데 이 영적 문제를 가지고 교회에 왔는데 세상에 나가서 하는 것보다 한 100배는 더 쉽게 표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은 굉장히 영적인 것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 일은 육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것입니다 내가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지지 아니한다면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싹 다 뺏기게 되는 그런 슬픈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약속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고 그리스 연약 붙잡고 매일 누리게 된다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다윗이 이걸 깨닫죠 다윗이 이걸 깨닫고 10편 1편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왜죠? 그거 아니면 안 되니까 밤낮으로 묵상하지 않으면 나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벌어지는 상황을 이기지 못합니다 현실을 이기지 못해 그래서 다윗이요 밤낮으로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라 그럽니다 이걸 보고 예배요? 정시기도라고 얘기하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시기도가 정말 회복되어진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정시기도가 회복 안 되어지면 난 복 없는 사람입니까? 복을 다 빼앗긴 사람입니다 복을 다 주셨는데 주신 복을 다 빼앗기는 자가 그게 이제 정시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치 못하는 자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을 바로 잡아야겠죠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양과 그리고 염소에 대해서 나옵니다 32절에 31절부터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보십시오 그리스도가 재림 때 오셔서 모든 민족을 앞에 앉히고 모으고 어떻게 한다고요?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그랬습니다 이제 목자가 양을 데리고 아침에 나갑니다 그래서 양을 잔디에 풀어놓죠 푸른 초장에 풀어놓습니다 그때 꼭 같이 하는 동물들이 있는데 첫째가 개입니다 두 번째가 낙이나 아니면 말이죠 개는 양들을 보호하고 양들을 몰아가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이 낙이나 말은 목자도 실제 타고 양들을 진주지휘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리고 세 번째가 염소입니다 제가 저번 주도 말씀드렸듯이 양들끼리 뭉쳐 있을 때 자꾸 부딪혀 가지고 이 뿔로 쳐받아 가지고 지들끼리 모여서 다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32절에 뭐랬냐면 목자가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그랬습니다 데리고 나가서 하루 종일 풀을 먹이고 양을 돌볼 때는 같이 있다가 저녁에 끝나서 집으로 돌아갈 때는 양과 그 모든 짐승을 분리합니다 개를 양의 우리 속에 집어넣지 않고요 모든 짐승들을 같이 양과 집어넣지 않습니다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은 일로 돌아가는데 그 외 동물들은 딴 데로 돌아갑니다 지금 그 표현이 32절 표현입니다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33절이죠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루 종일 같이 있는데 저녁 때 뭡니까? 양과 염소는 구변되는 거예요 양과 그 모든 짐승들은 구변이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는요 우리의 인생 마지막 날에 반드시 구변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갈 때는요 양들은 아버지 집에 가고 염소는 절대 아버지 집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을 쭉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은 34절에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오른편에 있는 자들 양입니다 지금 그 얘기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요 그렇죠 우리는 누구입니까?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입니다 이미 복을 받았고 계속해서 복을 받을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34절에 또 계속 보면 나와 있죠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창세 전에 이미 다 예비된 겁니다 내가 믿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몰아가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몰아가시다가 저 양은 쟤는 개하고 넣어야 되겠다 그래서 마지막 때 밤에 개집에다 집어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양들은 하나님이 야 너 먹자가 이리 가 그럼 그룹 가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천국 가고 싶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넣으신 겁니다 어떻게 천국으로 넣으셨습니까?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렇죠? 그러므로 말미야마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이 강건적으로 역사하신 것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34절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하나님의 나라를 앞으로 받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살면서 누리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받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잠시 살면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림의 증인으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는 그 어마어마한 증인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걸 자꾸 뺏긴다는 거예요 자유의지로 그렇죠? 하나님이 뺏어가는 게 아닙니다 마귀가 뺏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가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아갈 수 없어요 우리가 표현상 마귀가 빼앗아간다 얘기하지 마귀는 우리 것 못 건드립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것을 건들지 못합니다 마귀가 와가지고 하나님한테 그랬죠 하나님께서 자랑을 하십니다 야 욕 너 봤냐? 마귀가 그럽니다 저렇게 축복 주는데 어느 누가 하나님을 안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야 목숨만 건들지 말고 그 외에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마귀가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인 경제적 물질적 모든 축복 못 뺏어갑니다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그렇죠 일들이 벌어졌다면 하나님이 축복을 받아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벌게 됐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이게 뭔 일로 내가 자꾸 이게 안 되고 실패고 문제가 온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마귀가 뺏어간 게 아니라고 말해요 왜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절대 이유를 발견해야 됩니다 이 절대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려해 주신 선택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선택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선택해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걸 뺏기게 됩니다 언약 없으면 사실 여러분 우리는 다 그냥 빈털털이 됩니다 다 육신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영적으로는 빈털털이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일만 못하게 돼요 그냥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냐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그거는 다음에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하시면 됩니다 목사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신은 무엇이냐 중직자로서 평신도로서 랩런트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은 무엇일까 그럼 이 정도 생각해서 답을 못 내린다면 제가 보다는 설명하고 가르쳐줘도 힘들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에 답을 빨리 내야 됩니다 분명 꼭 약속하십니다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창세례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왜냐? 니들 거라고 말해요 야 이거 네 것이다 창세전부터 예비된 나라 하나님 갑자기 즉흥적으로 해서 어휴 야 너 하나 만들어 줄게 아니라 이걸 주시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꾸준히 하나님께서 계획해 오셨다 자 염수의 이야기입니다 4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라 저주받은 자입니다 구원받지 못했다 저주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죠 예수를 안 믿는다 이미 저주를 받은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아 그러면 이 사람이 뭐 앞으로 저주받았으면 앞으로 계속 예수를 안 믿을 겁니까 그건 몰라요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안 믿었어 저주받은 상태라고 말해요 이미 못 받아 나옵니다 스스로 나중에 누가 복음을 전해서 그때 믿을 수 있는지는 몰라도 그래서 지금 이 상태는 완전 저주받은 상태예요 자기 자신이 저주받은 상태임을 알고서도 그리스도를 못 믿는 겁니다 그럼 제일 슬픈 게 그겁니다 뻔히 알고 있는데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원약 잡아야 됩니다 저주받은 자들아 말씀하죠 그래서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을 얘기하는 겁니다 46절에도 얘기하죠 저희는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영원한 벌 지옥입니다 양은 하나님의 나라야 창세로부터 준비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염소들은 영원한 불 지옥불에 빠지게 들어간다 지금 그거를 설명하는 겁니다 같이 있는다니까요 교회에 같이 있다니까요 세상 살면서 많은 불신자들과 같이 있는 겁니다 얘도 교회도 다녀 교인이래 근데 그게 마지막에 가면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나 교인이야 라고 알아봤더니만 나중에 뭡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야 너는 지옥불에 떨어져라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오늘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앞에까지는 사실 1번 2번 얘기했지만 쭉 서론이었고요 이제부터 중요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꼭 들으셔야 됩니다 이걸 가슴에 담아야 됩니다 기도하시면 들어야 됩니다 다 아는 얘기인데 오늘 말하자면 다 알고 많이 들었던 이 얘기가 내 마음을 움직여야 됩니다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 양과 염소를 얘기하시면서요 기름을 준비한 사람 준비하지 못한 자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남긴 자 또 달란트를 땅에 묻은 자 그 모든 말씀의 핵심인 겁니다 다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죠 40절에 보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로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뤄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그럼 작은 자라는 거예요 애들 얘기입니까? 겸손한 자 얘기입니까? 아이라니까요 사도행정 9장이 보니까 이릅니다 예수님께서 다멘색 도상을 가고 있는 바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 바울이 뭐랍니까? 주여 니시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셔야 됩니까? 나는 그리스도니라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오 하나님이시오 그리스도니라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바울이 언제 예수님을 핍박했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지 그 이야기입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양들에게 한 그것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해요 이걸 반드시 이해하셔야 됩니다 바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천국 배경이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천국 배경을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한 언약이 없으면 여러분 세상 나가세요 비실비실하고 살아야 됩니다 어려움이 오면요 주저앉아야 되고요 어려움이 오면 불신자들에게 손 빌어야 되고 어려움이 오면요 사람들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답을 알고 있으면 사람들에게 꿇는 무릎을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 꿇게 되죠 기도하게 되십니다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이게 육신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이 차이인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제가 보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듣고도 일주일 내내 본문 말씀 읽으시고요 계속 생각하시면서 이게 내 안에 딱 자리 잡아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내 안에 영혼 속에 스며들어와야 됩니다 이야 이렇게 왜냐하면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알고 보면 모르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야 다 들고 다 아는데 못해 그런데 알고 보니까 모르는 겁니다 진짜는 모르는 거라 왜 모르냐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몰라요 드론은 맞지만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드론은 보금은 드론을 맞는데 보금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어렴이 올 때 그 보금 속으로 못 들어가는 겁니다 유봉사님 뭡니까 북미주 산업인데 가서 말씀하셨다 이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시라이틀 그쪽에 아주 유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람이 한 명 있다고 얘기하셨죠 늘 보금 얘기해요 저도 누군지 잘 알거든요 저도 잘 아는 사람이 늘 보금 보금하는데 유목사님 표현을 어떻게 하셨냐면 문제 딱 오니까 보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애매한 말입니다 참 어려운 말입니다 그리스도 막 하는데 뭐예요 문제 딱 터지면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진짜 보금의 능력 속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왜 오직 예수 끝까지 오직 예수 해야 돼요 그러나서 제가 지금 우리 다라방에 나오는 단어들을 쭉 보면 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금요일날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파수꾼이죠 파수꾼이 어떻게냐 파수꾼은 자리를 지키는지 압니다 그 자리에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파수꾼입니다 21세기의 파수꾼 영적 문제가 밀려오는데 그 영적 문제가 밀려오는 것을 알고 알리고 지켜야 될 그 파수꾼 그 자리에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구멍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파수꾼 아니라는 얘기지 가짜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파수꾼 홀리메이슨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렇죠? 랩런트 남은 자입니다 뭡니까? 남아서 그 자리를 지키는 자라 이게 우리가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다 머리로만 듣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만에 딱 담겨서 그래 오직 그리스로 붙잡아야 됩니다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겠지만 그 수많은 일들은 딱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하라고 그렇죠? 나로 하여금 오직 그리스 속으로 들어가는 이걸 놓치면 그때부터 우리는 육신적이 되어집니다 이게 문제가 되고 저게 문제가 되고 이 사람이 문제가 되고 저 사람이 문제가 되고 모든 게 다 문제가 돼요 다 걸려서 하나님의 일만 안 합니다 하나님의 일만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마귀는 와서 강건적으로 못 뺏어갑니다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마귀가 와서 그냥 못 가져가요 왜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마귀는 절대 뺏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뺏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 살면서 생명 때문에 주신 축복을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 이야기가 지금 자 형제들의 상태입니다 지금 임금이 오른손에 있는 양들 구원받는 자들 불러가지고 얘기하십니다 너희들이 창세로부터 준비한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받아라 그러면서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그래서 형제들이 어떤 상태였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내가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근에 대했을 때 36절의 말씀 보면 벗었을 때 병 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이럴 때 너희들은 나를 도와주지 않았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하지도 않았는데 주님이 네가 날 위해서 했다니까 우리가 조용히 가만히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던데 아니 물어봅니다 아니 제가요?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죠? 라고 성경에 지금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37절이죠 예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라 대추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주리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근에 대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 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움나이까 자기들은 예수님한테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는 오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믿는 자들에게 한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내게 한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하긴 합니다 형제들에게 이런 도움을 줬어요 그러니 오른편 구원 받은 자들은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창세전에 예비하는 그 천국에 싹 들어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 임금이 왼편에 있는 자들을 보시더니 저주를 퍼붓습니다 저주받을 것들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2절이죠 내가 주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낙은에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데 반대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왼편에 있는 44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보십시오 44절에 뭐라고 했는지 이 말씀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44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설교 한번 처음 해보는 게 44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대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에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낙은에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 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오른편에 있는 자들하고 왼편에 있는 상황이 똑같은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언제 우리가 그걸 안 한 적이 언제 우리가 주님 이거 뭐 가지고 이렇게 했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때에 그렇죠? 오해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라고 말하자면 이겁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하신 말씀을 왼편에 있는 자들이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렇다면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목마른 자들이 있어서 믿는 성도들에게 준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도 했는데 지금 그 얘기입니다 44절이 우리도 사람들에게 목마른 사람들에게 물도 주고 뭘 꺼주고 옷 입혀주고 우리도 다 했는데요 아니 임금님 말에 비하면 언제 우리는 안 했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다 했는데요 그게 4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44절 말씀 이해가 안 되면 오늘 말씀 사실 여러분 이해 안 되시는 겁니다 44절 이해가 킵니다 제가 지금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자들이 언제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주님이 설명합니다 너 형제 중에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왼편에 있는 자들이 듣고서 우리도 했는데 이런 겁니다 지금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저주받으라 이러니까 아니 예수님 임금님 우리도 다 했는데요 오른편에 있었던 자들이 한 모든 행동들 우리도 똑같이 다 했는데요 지금 이 얘기입니다 44절이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거 이해 안 되면 여러분 오늘 메시지 이해를 못 하시는 겁니다 그냥 이거 뭐지 이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을 거예요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포인트는 44절에 지옥불에 들어갈 사람들이 우리도 똑같이 했는데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도왔는데 가난한 사과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줬다면 우리도 했는데 옷이 필요한 자에게 옷을 줬다면 우리도 했는데요 그렇죠? 배고픈 자에게 밥을 준 거 우리도 그거 똑같이 했는데 언제 그럼 우리는 안 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바로 너희들이 안 했다 그런 거예요 내가 목마를 때 너는 물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줄일 때 먹을 거 주지 않고 낙원에 대했을 때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임금이 앞전에 한 말을 보면 어? 우리 했는데 언제 우리가 안 했죠? 라고 그 말에 반박을 하는 겁니다 44절이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복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드시면서 복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나그네를 영접했는데 문제는 뭐냐 이게 그 사람 영혼을 위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그냥 선행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왼쪽에 있는 자들은 그냥 선행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너 배고파? 그래 야 밥 준 거예요 너 목말라? 물 준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뭡니까? 이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준 것이 아니라 이 목마른 자에게 대한 뭡니까? 참된 복음과 언약을 심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증가한 거예요 자 그 차이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 쉽게 말하자면 이게 영적 문제라는 이걸 지금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3장 문제에 시달리는 자를 뭘 걸 줘서 해결되는 게 아닌 거예요 물을 줘서 해결 주는 게 아닌 겁니다 집이 없어서 방황하는데 영접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왼쪽에 있는 이 염소들 지옥불에 들어갈 사람들은 그저 행위 중심으로 산 겁니다 도와줘야겠다 야 그냥 도와준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뭐냐 그 배고픔과 굶주림과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육신적으로 도와준 것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이 전달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언제 했죠? 그런 겁니다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에게 물을 준다고 해서 이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닌 거예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난 그냥 물 준 거 이걸 내가 주님께 했습니까? 예수님이 그러죠 그럼 내 자녀들에게 한 것인데 너희 형제들에게 한 것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모른다는 것은 참 슬픈 얘기인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게 쭉 보면 행위와 복음에 대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 오늘 메시지는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고요 뭔 소리야? 뭔 소리야?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 문제는 그 어떤 육신적인 선행으로 해결받을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이건 오직 그리스도에만 해결받을 수 있어요 구원받은 자만이 사람들을 건질 수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는 그리스도를 증가할 수도 없고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 수도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설령 우리가 실패하고 죄짓고 넘어질 때라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복음입니다 우리 자신을 바꿔야 되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말씀들을 얘기하십니다 창세로부터 예배된 나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복음 가지고 증가합니다 이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저 사람을 위해서 예배하신 거예요 이 사람이 목말라서 물을 주면서 복음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선행이 복음을 위한 선행이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은 지옥 갈 사람들은 뭐냐? 그냥 선행입니다 그냥 남을 도와주는 건데 결국은 뭡니까? 지옥 가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과 저는 뭡니까? 우리의 선행으로 말면 이 사람들이 복음을 할 수 있도록 마음 문을 열고 참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래서 복음의 능력 가진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사실 우리는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시며 어느 교회를 사용하시겠냐 그 이야기입니다 말세 때 교회 안에 이런 자들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염소지 들어와는데 선행 중심이 모든 것 다 하고 선행 돕고 하는데 뭡니까?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 선행의 결과는 비참합니다 여러분 지옥입니다 이 세상 살면서 지옥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 가진 자의 선행은 뭡니까? 사람을 구원하는 생명의 길이 되기는 겁니다 이러한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주보를 잘 보시면 알겠지만 매번 뒤쪽에 보면 기도에 대한 얘기를 나오다가 어디에 들어가 있나? 나와 있죠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나? 이번 주부터 바꾼 겁니다 한번 나중에 보시고 참고하시면 돼요 지금은 저를 잘 들으신 거예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나? 해서 쭉 네 가지를 말씀하신 것을 제가 한글 용어로 넣었습니다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 좋은 성전을 하락하셨는데 이 성전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해야 될까? 라는 많은 중요한 언약과 답이겠죠 교회는 크고 좋은데 우리가 경제적으로 딸리니까 자꾸 우리가 렌트를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렌트를 주고 어떻게 해서 렌트비로 이렇게 자꾸 하는데 그래서 다들 교회를 걱정하는 마음에 이걸 렌트를 어떻게 주고 이걸 주면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한 번 생각을 해도 나쁜 건 없는데 이게 뭡니까? 오늘 말씀과 또 하나님께서 어떤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한 답을 먼저 내려야 되지 않나 하나님께서 좋은 성전을 주신 것을 우리가 경제적으로 얻었다고 해서 자꾸 렌트를 줘서 우리가 활용할 수 없고 여러분 그런 쪽으로 우리 교회가 흘러간다면 우리는 평생 그렇게 가야 됩니다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기도로 힘을 모아야 되고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예배된 나라를 물려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언약 안에 들어오고 예배 속으로 기도 속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안 되어진다면 그래서 자꾸 다른 것을 우리가 찾게 되어진다면 딱 염소 그런 행위입니다 구원 못 받았다는 말이 아니라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의 행위가 되지 않을까 그런데 사실상 당장 경제적인 문제가 눈앞에 다가오니까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시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또 한 번 생각을 하며 기도를 해봤죠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됩니까 교회 운영이 이래서 하는데 암만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해봐도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결단을 내려고 해야 되냐 그 말입니다 이게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피부로 와 닿으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피부로 와 닿지 못하도록 이미 다른 문제 속에 생각을 다 뺏긴 거예요 지금 현실에 대한 하나님이 인지하기를 원하시는 그 문제를 피부로 느껴야 되는데 다른 문제에 다 피부를 뺏겨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문제를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진짜 갱신해야 된다니까요 창세로부터 예비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 창세로부터 예비되는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셨다면 여기 대한 답을 내는 것이 가장 시급한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귀가 아프시게 제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또다시 귀가 아프시게 안 하려고 제가 그냥 질문만 던지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우리는 이 답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교회로 쓰임받아야 되는지 답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장로님께서도 대표적인 기도 얘기하셨는데 대표적인 교회가 경제 문제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이것저것 어떻게 하면 교회 렌트를 줘서 교회를 운영해나갈까 이 생각에 빠진다면 제가 볼 때는 죽을 때까지 대표적인 기도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모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모여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모여들어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미 벌써 너무나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생각에 빠졌든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위해서 해야 될 것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파수꾼이죠 그게 이 시대를 살릴 주역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그게 렘넌트라한테 남은 자로서 모든 걸 살리는 것입니다 답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맞다라는 그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너무 맞는 얘기인 거예요 44절 얘기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했는데요 저들이 한 거 나도 똑같이 했는데 하나님 왜 우리는 저주를 받아야 됩니까 다른 점이 뭡니까 복음이라니까요 이것저것도 아니고 복음입니다 그럼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다 하나님 옆에 와야 돼요 다 하나님 옆에서 복음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방해하는 허감을 꺾는 일에 마음을 다해야 된다 제가 볼 때는 그게 답이겠죠 절대적인 문제가 왔다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이유를 찾으라는 거죠 그거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 언약으로 들어오고요 언약이면 다 되는 것인데 이걸 붙잡는 겁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이 얘기하죠 도대체 언제 우리가 주님께서 옥에 가지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제들이 하는 것을 우리 똑같이 했는데요 그랬더니만 45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의 길을 놓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문제가 딱 터졌는데 우리가 영적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모든 대처가 육신적이 되어있는 겁니다 사람을 만나고 밥을 먹고 모든 일을 하는데 저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까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 하나님 떠난 그 문제 저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까 사단의 권세 아래 잡혀있는데 저걸 어떻게 해결해 줄까 이 생각으로 만나는 거 하고 물었구나 물 갖다 줘야겠다 이거 하고는요 너무나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 염소들이 있는데 뭡니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복음 전하는데 관심이 없고요 관심이 많은데 그 관심을 다 뺏기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일만 못하도록 모든 것을 다 바꿔놨다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 듣고 새로운 갱신이 시작되어야 됩니다 예틀을 벗어버리라 무슨 예틀입니까 세틀을 짜라 무슨 세틀을 짜야 됩니까 언약 회복 무슨 언약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걸 붙잡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데도 자꾸 우리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그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여 기도해야겠죠 하나님께서 그러십니다 니들이 기도해야 내가 줬을 때 알지 않겠느냐 내가 응답한 것은 그렇죠 사실 우리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런데 왜 부득불 기도하라고 하냐 그래야 내가 응답했을 때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걸 알기 때문에 기도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이 일에 누군가가 앞장서서 바람을 일으키고 기도하자 예배 드리자라고 선동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 주는 축복에 선두주자로 우리가 서야 됩니다 여러분이 쓰시길 바랍니다 나는 못하더라도 우리 후대를 생각해서라도 해야 된다 나는 정말 더러워서 못할 것 같지만 우리 후대를 생각해서라도 이 더러운 마음을 접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응답과 축복을 반드시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진짜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무너져가는 교회들을 살려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립니까 우리 교회가 무너져가는데 남의 교회를 어떻게 살립니까 복음의 능력도 모르는데 어떻게 복음의 능력을 가서 감히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증인으로 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오늘 그 말씀입니다 창세로부터 예배된 그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겁니다 그거 붙잡자는 거예요 만약 이거 왜 다른 것을 붙잡고 있다면 버리자는 겁니다 복음 아닌 복음의 능력 아닌 것을 다른 걸 붙잡고 있다면 버리자는 거예요 왜 안 버리면 여러분 끊임없이 나를 파고 들어옵니다 영적인 문제라는 것이 끊임없이 파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의 능력으로만 이게 치유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복음의 능력의 증인으로 살도록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고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 이게 왜 그러냐 우리가 오직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권사도 그렇고 집사도 그렇고 랩던트도 그렇고 모든 교회가 오직이 안 돼서 그런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냐 오직 속으로 들어오자 믿음 가진 한 사람의 기도로 믿음 가진 한 사람의 신앙으로 모든 걸 바꿀 수 있도록 가이오 한 명이 교회를 다 책임졌습니다 가이오 한 명이 온 교회의 식주인 그렇죠 하나님 내가 가이오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들어주실까요 그 기도했다고 그럼 뭐 여러분 다 가이오 됐어야지 가이오 돼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가이오가 가진 믿음이 회복되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가이오가 가지고 있었던 복음의 능력을 나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부리스길라 아굴라와 같이 목회자를 위해 생명을 걸게 하시옵소서 됩니까 그게 부리스길라 아굴라가 가지고 있었던 그 복음과 그 능력 그럼 그걸로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친척 같은 자 동욕자 복음의 능력 없이 가능합니까 복음의 능력 없이 내 생각을 접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참된 복음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바꾸시자는 그 계획인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과 제가 만약 붙잡는다면 창세 전에 준비되었던 그 하나님의 계획이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그걸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응답하시는 여호와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여호와 그 하나님의 증인으로 일평생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창세로부터 예비된 그 나라를 저희들이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른편에 있었던 자들과 같이 복음과 그 능력을 아는 자가 되게 하시고 실제 많은 자들이 영적 문제로 힘들어하고 답을 찾지 못하고 방황할 때 그리스도만 말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남은 자처럼 그 자리에 남아 복음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참복음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우리 후대들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일평생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